아 우선 너무 와주셔서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 사실은 제가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쇼케이스를 갖는 게 처음이에요. 아 그렇군요. 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될 것 같고 또 많은 기자님들께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가수 뮤즈입니다. 좋습니다. 쇼케이스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포토타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딱 서주시고 좋은 사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좌측 먼저 5초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가운데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오른쪽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. 개인적인 부탁으로 가운데 보시고 제가 다른 포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